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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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아 제가 지금 딱히 너무 나서 저만 나는 해달라고 저희만 나는 거 아니죠? 딱 맞아 아 그리고 정방판에 기다릴게라는 기다릴게라는 아우 왜? 여러분 제가 정말 귀여운 세 마리의 펭귄을 다 불렀어요 귀여워 휴리 노래 부르다 울컥해가지고 너무 건강에 감사해서 저기 잠깐만요 저기 뒤에 사계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저희 이름으로 오셨는데 의자 서서 고개를 불러보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유닛 행사를 해가지고 어때요 정하야 아 저요? 저 정말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떨렸어요 울까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기 감기 꼭 조심하시고 저희 미리 네리 크리스마스 이거 할까요? 네 미리 네리 크리스마스 오 그럴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또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멜로브 마지막 곡이 나왔는데요 네 아쉽지만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고 좋아할 곡으로 왔습니다 맞아요 워라맨이에요 네 더 후끄럽게 달아오르는 워라맨 드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무대를까지 선배님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리 인사드릴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